주식 농무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데모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모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조정 나왔죠. 상승했던 배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적이 좀 종료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모는 어떤 사업에서 다들 아실 거고 현재 어떤 거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냐면 쉽게 말하면 현재는 우크라이나 재건줄을 묶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주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주인데 동사는 이제 좀 어디에 좀 치중하시면 되냐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 즉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계속 밀어내려고 현재 계속 치중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민주당 정권에 그대로 다시 재직권을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집권을 연장하게 되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게 계속 무기를 계속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후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일 재직권한다. 전에 대통령이 했으니까 재직권하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료시킬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기 종료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종료라는 개념은 어떻게 해서든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조기 종료하겠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현재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 후보 그리고 트럼프하고 같이 러닝메이트를 하고 있는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일 다시 집권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멈추겠다. 무기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미국을 포함한 미국하고 그다음에 유럽권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쪽에서 현재 무기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우크라이나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어떤다? 우리는 무기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죠. 무기 지원을 안 할 테니까 러시아 니네가 알아서 해라. 니네가 삶아 먹든 구워 삶아 먹든 알아서 해라.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빨리 조기 종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기 지원을 중단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말 그대로 다 점령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쉽게 풀 수 있겠죠. 우리 회담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러시아가 니네 나라 우크라이나 땅을 먹은 것은 인정해 주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 인정을 못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인정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니네 나머지 땅도 내가 다 먹어버릴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만일 재집권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지만 민주당 정권이 된다. 그러면 현재처럼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조금 전쟁이 계속 길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템을 따라 우측한 움직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쪽의 지지율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동사는 건설기 종합 전문 제조 판매 기업이 되어있습니다. 굴사키 어테치먼트 즉 부착물인 유압 브레이커와 퀵 커플러 등을 제조하고 있고 이외에 특수 장비 및 매관 그리고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유압 브레이커 매출 비중이 높으며 유압 브레이커 주요 상표로는 알리콘과 데모 렉스 그리고 BXR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동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되겠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8월 7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스마트 공장 날개단 데모 해외 공장 해외 공략 가속화한다 이런 제목이 되어있습니다. 동사는 굴착기 어테치먼트 즉 부착 장비를 만드는 강소기업이다. 굴착기 앞에서 부착하는 이 장비는 콘크리트를 부수거나 암벽을 뚫는 등 땅 파기 이외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원회 동사의 대표는 어테치먼트는 용도에 따라 선보일 수 있는 장비가 다양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디지털 전환 즉 DX를 서둘러 도입해 이 분야를 선도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사의 대표 어테치먼트 브레이커는 암반을 파쇄하거나 뚫는 장비이다. 전체 매출의 62%를 차지한다. 2017년 인공지능 즉 AI 기술을 적용해 굴착기의 타격력과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70여 개의 제품을 수출하는 동사의 매출은 7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30%를 웃돌며 인도 시장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6년도엔 인도 현지의 공장과 서비스 센터를 세우는 등 현지화 전략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 미국과 중국, 유럽 등에도 현지 범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모멘텀은 해외 쪽에 지금 계속 시장을 넓히고 있다. 그런 것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우크라인 재건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딱 지지 때문에 말씀을 할게요. 오늘 데모 5.08% 상상하면서 10,140원에 마감했습니다. 1차 저항때 같은 경우는 10,500원, 2차 저항때 10,500원, 3차 저항때 13,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13,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원하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9,500원, 2차 지지대 8,500원, 3차 지지대 8,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동향을 보셨습니다. 외군이 한 달 동안 30만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 매수라고 있고요. 기곤 한 달 동안 6,000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금투가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투시는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다가 현재 관망, 연기금도 트레이딩하다가 관망, 사모펀드도 트레이딩하다가 관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 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는 조정 보였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6.41%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면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6.41% 신용비율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최대주율 같은 경우는 28.0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최대주율은 지분율은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된다는데 동사는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율은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대주주로 보이는데 2대주주가 14.3%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학원, 안티프라임을 만드는 데가 유한양행이잖아요. 유한양행에 관련된 학교 관련된 재단법인, 학교법인 관련된 쪽에서 유한학원에서 현재 동사의 지분율은 7.8%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라 했습니다. 동사 매출액은 재작년에 540억원대에서 작년에 440억원대에 조금 감소했고요. 영업액은 21억 흑자에서 작년에 4억원 적자전환, 단기순위도 13억원 흑자에서 2억원 적자전환 됐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다 했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분기 소폭 흑자, 2분기에도 소폭 흑자, 3분기 때는 10억원대 적자전환, 4분기 때도 10억원 적자였습니다. 작년 1분기 8억원 영업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영업이기 1억원이 나오면서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다. 실적은 그렇게 뭐 그저 큰 차이가 없는 정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부채비는 30%대, 유보율은 10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는 단기순위도 적자했다는 와이너스이고의 BPS는 5,568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5,5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려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00원 2배면 11,000원이라는 거죠. 현재는 PBR 1.8배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적정 밸려주션은 1배에서 2배 구간입니다. 그래서 1배에서 2배 구간이고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이면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PBR 1.8배, 1.9배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적정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주가 수준은 얼마냐? 여러분들 계단을 들여 보세요. 5,568원 곱하기 1배에서 2배 구간이 적정주가 수준입니다. 자, 동사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유압 브레이커 쪽에서 58.3%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테치먼트 나머지 기타 어테치먼트에서 13%, 나머지 부품 쪽에서 12.8%, 퀵커플러 쪽에서 8.7%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쉽게 말하면 부착물, 관련된 건설 장비에 들어가는 부착물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테치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유압 브레이커가 있고요. 동사 실적 자본금 변동대가 보셨습니다. 동사는 2019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사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채율은 30%대 유보율은 1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된 회사로는 유압 브레이커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오늘 종가 10,140원에 박음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의 평균 매수당가는 11,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11,000원대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당가는 12,000원대, 평균 매도당가는 11,000원대, 외국인의 평균 매수당가는 11,000원대입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드리아고 있는데 현재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2.5% 감소했습니다. 모멘턴은 스마트 공장 날개단 데모 관련돼서 해외 공장을 가속한다. 그래서 현재 인도네시아, 미국, 중국, 유럽 등에 사업을 계속 진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내용도 있지만 현재는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테마주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투세는 47.8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59.0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11,500원, 2차는 13,000원이고요. 제가 또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전라인 1차는 9,500원, 2차는 8,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데모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